아 아 이거 빨리 깨버리고 싶어 다른 게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손에 땀이 많이 나버려 노래 틀지 마라 안 떨어졌어 아직 자 이것도 앞으로 2시간이면 깨요 9시간에 700m니까 2시간만 더 하면 돼 완전 1시간만 더 하면 돼 그리고요 좀 더 전달했어요 굳이 사골을 한다면 다 seres 게을땐 먹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자꾸 맞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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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아 너만 맞았는데 아 아깝네 아 좁아 전멸 실패했어 1평이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럼 바텀만 믿고 갈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목돈 1. 2. 4. 9. 아 너무너무 좋다 와우 이게 팀이지 에이 왜 있는 거야 할 것 같은데 아 아씨 짧고만요 또 수고한 이게 팀이지 얼마만의 팀이야 이거 이 팀은 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이 팀이 ㄷㄷ 아 막타까비 시동카츠 아 아 실수로 때렸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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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검사 아 아 으 아 랩몬의 호흡이 방했습니다 아 언제 왔어 이거 발기한 제도 같다 이 팀이지 하고 있으면 두 번 찍으니까 한 명 가오잖아 손핑 끼고는 다 오잖아 말해 잘 들어 저 피바라기 근데 별로인거 같애 아 지하킥 준비 좀 크긴 하다 아 지하킥 준비 좀 크긴 하다 아 지하킥 준비 좀 크긴 하다 지하킥 준비 좀 크긴 하다 아 지하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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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죽냐 저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퓨 잘 떠준다 아 평켄 평켄 장인이야 이거 T1 찍으니까 다 오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 평타 남겨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팀이 잘하네 드디어 드디어 팀 같애 챌린저 같애 이제 이번판 좀 높게 잡혔나봐 챌린저 같애 챌린저 같애 챌린저 같애